안녕하세요. 저희가 풀 넘버는 뮤지컬 번지점프를 하다의 그게 나의 전부란 걸 이라는 노래입니다. 번지점프를 하다라는 넘버 자체가 운명을 넘어선 사항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감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만약에 추운 바람이 우리를 괴롭혀도 소변 덮고가 낮은 이유일 뿐이야 우리 한계라면 그리고 만약 빗속에 우산도 없이 걸어가야 한대도 난 네 품에 더 가까이 앉을 테니 걱정하지 않아 너를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내 목소리가 아닌 내 가슴이 하늘와 난 널 위해 숨을 쉬고 널 위해서 사는 걸 그게 나의 전부란 걸 맘에 더 가까이 앉을 테니 다른 세상이 내게 주어지대도 난 그때로 너만 찾아다닐 거야 또 널 사랑해 또 널 사랑할 거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내 목소리가 아닌 내 가슴이 하는 말 난 널 위해 숨을 쉬고 널 위해서 사는 걸 그게 나의 전부란 걸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는요 다음 무대가 누구죠? 정혜원 씨와 이채원